K-TRADUTION NIGHT TIME It's K-TRADUTION NIGHT TIME 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시는 감사한 팬 여러분들, K-POP 스타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한 한국 문화학습 공모전 K-Community 챌린지 남녀노소, 나의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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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mmunity 챌린지! 한국 문화도 배우고 K-POP 스타들까지 만날 수 있는 K-Community 챌린지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한국 현대 타악, 태권무, 조선팝 세 가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저희 카드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문화 중에서도 한국 현대 타악 챌린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타악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죠! 한국 현대 타악 시연 영상과 강습 영상 그리고 저희 카드의 체험 영상을 보시고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든 챌린지 영상은 9월 10일까지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7일간의 한국 여행과 11월에 열리는 K 커뮤니티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하고 카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튜브 채널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It's K-TREDITIONAL TIME! 그럼 지금까지 K.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R.D. 카드 L.A.D. 카드 L.A.D. 카드 L.A.D. 카드 L.A.D. 카드로